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주식헌터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주식헌터 시간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해당 산업군에서 주도주로서 시장을 좀 이끌어나가는 기업들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망의 첫 시간, 제가 준비해온 섹터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역발상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결국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접근해봐야 주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과물이 높지 않다라는 걸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해당 종목과 산업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IT 보안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해당 산업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산업군은 데이터 보안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습니다. 왜 이 산업군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인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속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 산업군 자체가 14%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해당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저희는 그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해당 산업군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뛰어나게 실적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산업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들이 이제 대부분 스마트 기기도 많이 쓰고 PC, 모바일 통해서 대부분 통신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온라인 클라우드라는 서버 쪽에서 데이터들이 오고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크고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엔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매출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부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위주로 지금 시장이 좀 커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안적인 부분이 왜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협은 인류가 마주할 위협의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이 실패한다는 위협은 인류가 마주할 위협 중에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 파괴보다는 지금 대부분이 데이터화 되고 있고 디지털 라이징이 돼가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미 기업, 미국 정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 빅테일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 기업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안에 대한 위협이 대부분이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적인 보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안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 피해 규모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그리고 2021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더 높은 15%씩 연평균 성장하고 그 경제적 피해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지금 연평균 성장 중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뜻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해커, 이런 위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더 피해가 커진다는 지금 예상치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섬웨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격자에게 실제적으로 지불된 평균 피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171% 정도나 피해 규모가 평균적으로 커졌고요. 그리고 이 21년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20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82% 정도나 평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 우리의 개인 정보들이 다 지금 데이터화되고 온라인 서버에 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걸 노리는 해커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IT 보안주들이 계속적으로 쳐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사례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이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해지고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같이 대두되고 있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출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5%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는 글로벌 지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이 커진다는 건 이코르 IT 보안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좀 순차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가공하고 활용하는 수요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이 뜻은 데이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 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N사의 은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결시켜서 해당 회사에서 은행 정보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뜻은 개인 정보는 굉장히 많이 오픈되고 있고 그만큼 IT에 대한 위협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거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안 투자에 대한 견인은 계속적으로 될 거고 촉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구글이라는 기업과 MS라는 기업이 최근에 좀 어떤 기업들을 인수했는지 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라는 기업을 무려 6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인수 금액만 보더라도 굉장히 맨디언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게 상징적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보안 회사 심플리파이라는 기업을 5억 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뭐 환율로 환산하다면 대략적으로 한 6천 3백억 정도에 되는 규모고요. 연이어서 지금 구글은 보안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보안 기업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독수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로 소위 대변되고 있는 구글, MS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안 기업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큰 돈을 써가면서까지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보안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주도로 지금 많이 그리고 대기업들 위주로 보안 쪽에 대한 돈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안 IT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받고 있다는 것까지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작년 4분기 실적의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파수라는 기업은 작년 4분기, 분기 실적이 73억이 나왔고요. 근데 2분기에는, 작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17억 영업 적자였고 작년 3분기 때는 6억 영업이었습니다. 무려 10배 넘는 실적을 4분기에 이뤄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산업부는 계절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안 좋고요. 3, 4분기에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은 비용 지출하기 때문에 3, 4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연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절적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윈스라는 기업은 사실 5G와 관련된 기업도 있기도 하지만 보안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4억 원 그리고 작년 3분기 때 비슷한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4분기에는 무려 134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4분기가 이제 전분기, 3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253% 정도는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지니언스라는 기업도 작년 2분기, 3분기 때는 약 10억, 아니면 한 자릿수 때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무려 43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438% 성장을 했습니다. 핑거라는 기업도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20억이 채 되지 않았지만 4분기 때 42억 실적을 거뒀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한 키워드를 또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 일례로 재택근무, 원격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가들이 올랐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보안 쪽도 같이 수반돼서 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라에서 개인적 유출 사례가 나오게 되면 징계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IT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IT 보안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도 실적 좋았고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보안 섹터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와 같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해당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또는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똑같이 문자로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는 지금 시장 속에서는 함께 하시면서 좀 편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IT 보안 섹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가수로 이제 사이버 공격이 많아지고 그럼 IT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은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업종 분석을 끝냈으니까 이 업종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를 찾는 시간인 황금 주도주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산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산업 안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해당 기업들 좀 같이 공부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제가 아까 말미에 설명드렸던 윈스라는 기업의 종목 코드 136540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2분기 실적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IT 보안 특성상 해당 섹터는 계절성이 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2021년 상반기 대비해서 좋았는지를 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드려보자면 4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이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4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제가 굉장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성장을 해야만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또다시 올리려면 미래의 실적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1,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고 하반기에도 계절적 특수성을 누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반 고객사의 수요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주가가 보통 6개월치를 실적을 선반한다고 했을 땐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같이 얘기를 드리겠고요. 순이익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4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50%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실적보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당연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가 1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두 배 넘게 좋은 실적들을 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순이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는 실적이 부진하고 하반기가 큰다는 이 실적 페이스 기조 아래에서 반기별로 좀 비교하시면서 실적이 성장한다면 계속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고요. 실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저는 투자를 절대 멈추지 않고 팔지 않는다는 기본 투자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100원이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원가 80원을 빼고 그리고 남은 순수의 돈을 20원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은 20%나 되고요. 이 영업이익률을 좀 놀기를 드려보자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2% 정도 높아졌는데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2%밖에 높아진 게 아니지만 성장률만 본다면 무려 10% 가까이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게 이번 2분기 실적에 주요하게 체크할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IT 보안 섹터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IPS 장비를 본격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좋았고요. 특히 정부가 2025년까지 행정 그리고 공공클라우드를 100%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건 당연히 여기에 익스포조가 있는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반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KT라는 굴지의 우리나라 통신사와 대규모로 공공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이 윈스라는 기업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르긴 했지만 3, 4분기, 4, 4분기에 좋은 실적 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싼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좀 방송을 얘기 드리다 보니까 매수밴드는 좀 보수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좀 보셔라라고 우선 가격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목표치를 높게 찾는 게 일방적인 경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이 회사가 발표했던 가이던스들을 대부분 90% 넘는 실적들을 달성하는 목표들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가시성이 있는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예상 실적을 보면서 3분기, 4분기에 제대로 찍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윈스의 좀 고객별, 고객궁별 매출 현황을 좀 봤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바로 공공기관의 귀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통신사 쪽에 대한 막대 그래프 포션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8%씩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걸 좀 보시겠습니까? 2017년 75억이고 단원분도 역성장을 하지 않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무려 30%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회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건 경쟁사 대비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는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만 놓고 본다면 2017년에 해당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0%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은 22%였고요. 영업이익률이 100% 넘는 성장을 5년 동안 했다라는 거고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땐 20%씩 꾸준히 성장하는 매우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또 지표 중에 하나죠. EPS 성장률인데 EPS 성장률 또한 20%씩 꾸준히 성장하는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2% 정도가 안 되고요. 이 뜻은 결국 은행한테 돈을 안 빌리고 지금 무차입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전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보시면 유보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유보율이라는 건 이 회사의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유동 비율이라는 건 1년 내에 도래되는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 회사는 지금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보답으로 700%나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무제고로 매우 건전하다. 이 뜻은 결국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를 잘 갚고 회사에 대해 돈을, 고가를 잘 쌓아놓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많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을 보는 최소한의 기준은 120% 정도인데 5배나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실적이 역성적이 했다는 게 아니라 지분법 평가 손실에 의해서 회계적인 이벤트였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2017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지금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펄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타겟 PER은 11배 정도 얘기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까지도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다만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리기 때문에 진입하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차곡차곡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까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아까 좀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파수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는 150900이라는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좀 리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만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작년에 연간 기준은 흑자 기조를 보였고요. 하반기에 굉장히 갈목할 만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자를 만회할 정도 그 정도로 뛰어넘는 흑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놓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라는 기업은 작년 상반기에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최근 흐름 좋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시세가 분질되고 난 시점에서는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똑같이 보안 전문 기업들의 특정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고요. 하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반기도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건 하반기에 좋았다는 뜻인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형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들에서 보안 쪽에 대한 지금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이 데이터가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IT에 대한 보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창사 23주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수요가 아까 증가한 부분들 그게 상반기 흑자 기조가 됐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또는 마이 데이터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인 ADID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부가적인 다른 사업들까지 영어 성장을 같이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밴드는 9,000원에서 9,500원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도 보더라도 사실 윈수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연평균 성장률이 5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41%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살짝 연평균 성장률이 아쉽긴 하지만 외형 성장이 충분히 상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수에 대한 기업의 수혜는 갈수록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미래에도 계속 부각된다는 점은 보안 산업, 보안 IT군에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좋을 거다. 이 뜻은 결국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100% 이하면 좋은 기업인데 충분하게 70%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유보유율도 37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 비율도 제가 100%, 120%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285%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관심은 없지만 재무적으로나 그리고 선장성 높으면 본다면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관 EPS도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굉장히 돌아지고 있고 굉장히 그래프가 기울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타겟 멀티플은 16배 정도,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인 IT 보안 섹터 그리고 관련된 황금 주도주 두 개의 기업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시간 제약상 많은 얘기를 좀 못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공부 그리고 펀드멘탈적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저평가 분석하는 방법,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갔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산업군,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